KWMC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2022년 전국연차총회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퀸즈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7월에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열려 5개월여 만에 한인선교계의 리더들이 뉴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환영 모임이 28일 월요일 저녁에 퀸즈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퀸즈 장로교회 선교위원장 남형욱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모임에서 총회를 호스트하는 퀸즈 장로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특히 퀸즈 장로교회의 다민족 사역이 소개됐으며 내년에 입당을 앞둔 다민족 성전투어도 다음 날 오전에 진행됐습니다. 퀸즈 장로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환영 만찬에서 김성국 목사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을 만나 감동이라며 만남과 섬김의 기회를 기뻐하는 환영인사를 했습니다. 대표의장 이승종 목사는 가장 바쁜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섬기는 것에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만찬 후에 이어진 개회 예배가 사회 조용중 목사, 기도 홍인석 목사, 특별 찬양 글로리아 싱어즈, 설교 김대영 목사, 성찬식집 내 고석회 목사, 축도재석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29일과 30일에는 퀸즈 장로교회와 호텔 회의실에서 연차총회가 진행됐습니다. KWMC는 2022 연차총회를 통해 그동안 4년마다 열렸던 한인세계선 교대회를 2년마다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내년 전국연차총회에는 의장단 자녀들도 함께 총회에 참석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40대 목회자 등 다음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KWMC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은 유임됐으며 KWMC 대표의장은 이승종 목사입니다.